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동영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설날은 가족과 친지들이 만나고 감사와 정성을 전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이렇듯 기쁘고 설레는 설날이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승길 무심코 버리는 일회용 종이컵과 비닐봉투, 과대 포장된 선물 등 이맘때에는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내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많이 줄었습니다. 대규모 마트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가 사라지고 제과점에서도 85%를 줄였습니다. 커피 전문점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75%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배달음식, 축제, 장례식장, 택배 등 우리 일상생활에는 일회용품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회용품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셔야 일회용품 줄이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장을 보실 때에는 비닐봉투 대신에 장바구니를 일회용품 컵 대신에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가정에서는 일회용 도시락이나 수저 등을 사용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과대 포장된 제품은 사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생산과 유통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고 행동할 때 우리 환경은 바뀌고 보존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데 5초, 사용하는 데 5분,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인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